시험 잘 본다고 한들, 시험을 못 본다고 한들,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운이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동쪽에 내가 지원을 했냐 하면 학교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냐. A로 와서 B가 오는 곳, 또 B가 와서 1번에서 오고, 가지 각색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좀 뭐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대본이, 이거는 대본이 그래요.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사람이, 작가님도 물론 마찬가지면, 저도 물론 마찬가지면 누구나 48자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다만 하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몇연몇 지생, 몇연몇 지생, 몇연몇 지생, 몇연몇 지생, 다 다르잖아. 또 조상도 다르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걸 내가 당정지게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얘기할 수 없는 건 뭐냐면은, 초성력 틀리고, 몸중력 틀리고, 같은 나이가 같은 생이라 그래도, 난 경제학과, 나는 교수, 나는 공무원, 또 나는 사업, 디자인과,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얘기할 수는 없어. 다만 하나가 있다 그러면, 구조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다만 하나가 있다면은, 내가 진짜 요즘 이러잖아. 대학 쪽이 만약에 한 곳에서 우루 밀려가면 전수 더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더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서울대야. 만약에 천명이 내가 만약에, 천명이 내가 만약에 거기를 내가 학교 가고 싶은 거야. 천명이 되면 우루 밀렸어. 근데 여기는 만약에 세종대야. 그러면 300명밖에 안 돼. 이게 붓기가 더 쉽겠지. 쉽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로 얼루 치워야 정확히 그 사람들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또 두 번째도 대학교에서 뽑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뽑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야. 넘어가면 또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만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대학교를 집으면 원수석 3개, 5개를 집어넣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 어디, 어디 이런데, 그 줄기 보면 이 사람이 48자에 고향이 어디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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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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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야 내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걸 내가 봐야 돼. 딱 단전 중에 얘기할 수는 없어. 여기는 붙는다, 안 붙는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난 여기 가고 싶은데 우룩 밀렸어. 그럼 점수를 더 많이 나와야겠죠? 그럼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재수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가 있다면은, 누가 만약에 대학교를 보면, 어머님들은 3개, 5개씩 갖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난 찝어져. 타지를 딱 집어넣을 거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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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들도 이 애들이 얼른 밀릴지 몰라. 갑자기 내가, 예를 들면 세종대학, 디자인 거에 가고 싶어. 보니까 사람들이 우룩 밀렸는데, 막. 난 조금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점수가 1, 2개 떨어지고, 만약 10개 떨어진 경우가 있다면. 그래서 마한대로 이야기한 대로, 이 어머니가 하게 되면 대학교를 얼려가고 싶고, 자손 나비가 얼려가고 싶고, 절로 가고 싶고, 그걸 알아가지고, 또 왜냐하면 나는 그래야 찝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손이, 여기 밀린다. 여기는 기운이 약하다. 그럼 너는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딱 단전 중에 어디, 딱딱딱 얘기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얘기는요. 이 사람이 암만 내가 머리가 듣고 점수라도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어쨌든 계속 더 영리하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 될 줄 알고 지원을 딱 넣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애들이 그쪽으로 학교를 우룩 밀린 거야. 뽑는 양이 있어. 얘들 성적이 되게 좋은데. 나머지 애들은 딱 동강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경우, 그거 죄송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딱 단정적인 이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만 하나가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전체가 그러면, 사람들도 팔자가 다르지, 사람도 운이 팔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1년 뒤, 2년 뒤, 3년 뒤. 대부분이 100명이라면 70명, 80명 바뀌어. 이 사람이 사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외국 갈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굴 만난 것 같으면 바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딱 한 가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365일, 1년, 12일 날 보게 되면 원흥거렸을 때는, 사람이라도 얘기를 해도 큰 원흥거림은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굴 만난 것 같으면 바뀐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원래 그런 점 자체가요. 그러면 시험 끝나고 수험생이 와서, 어디 학교 어디 학교 어디 학교 가져오면, 선생님이 사주보고, 찝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대부분이 하나를 안 갖고 와요. 작가님, 왜냐면 대부분이 보면, 3개에서 5개를 갖고 와요. 그럼 난 거기서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왜? 물어볼 거 아니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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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난 그걸 찝어 줘야지. 만약에 여기 가고 싶으면 안 돼. 그러면, 자기 사람이라는 욕심, 부모님 욕심하고, 자손담에 욕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거기 굳이 넣는단 말이야.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거야. 내가 운이 머리가 앞만 좋아도, 뛰는 놈이 나와 있는 놈이니까, 과연 이게 애들이 얼마나 이쪽으로 몰려가냐. 또 얼마나 그쪽으로 시원을 보냐. 얼마나 대학교 가고 싶으면, 인원이 따라 달라지겠죠. 나만 머리만 영양은 뭐예요. 그 운이라는 게 있는 게. 진짜 이거는 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 진짜 못 봐도 좋은 학교 가는 거. 그렇죠. 내가 만약에 시켜도 대학교가 좋은 타이스튜야. 근데 상 지원자가 별로 없어. 매몸패 때문에 했다? 붙어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 작가님이 그런 경우는 지켜보실 수 있을 거 아니야. 또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운전면허는 염수증이야. 예를 들어. 빵집이라는 게, 제가 빵이라는 게 만약에 연습을 했어. 근데 보니깐 지원자가 없는 거야. 보니깐 원래 그전에 2,000원, 3,000원씩이었는데 보니깐 지원자가 200,000원, 300,000원 밖에 안 돼. 미달라가지고.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팔자가 다르잖아. 근데 같은 동갑이야. 얘는 디자인이야. 얘는 기술이야. 얘는 교수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얘기할 수는 없어. 단,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팔자라는 게 있잖아요. 너는 이게 맞는다. 넌 이게 맞는다. 너는 이과가 맞는다. 넌 쇠가 맞아. 너는 왜냐면 나무가 맞아. 너는 반대로 왜냐면 쉽게 일어나서 사업이 맞아. 너는 교수를 해야 돼. 너는 무용을 해야 돼. 음악을 해야 돼. 연애를 해야 돼. 팔자가 바뀐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이 애들도 그렇지만 지 고집 때문에 그 끝까지가 결국에는 편의점 알바 뛰니까 그 재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이런 경우도 봤잖아요. 심지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다니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나한테 안 맞는 거야. 심지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만 흘려야 돼 있어요. 까박 흘려야 돼 있고 운은 바뀐단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 아들내미가 야구를 했는데 어머니 거기서 한 10몇 개 들어간 거 외국으로 해가지고 옛날 때 내가 떨어진다고 그랬어. 기분이 되게 나빠하더라고. 어깨가 계속 빠지는 거야. 탈거리는 그 병 뭐지. 유전적으로 빠지는 거야. 십몇 년에 가려고 결국에는 못해. 나보고 왜 그래. 왜 그래. 그 이유는 모르겠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되게 잘한대요. 성적이 좋았대요. 결국에는 봐봐. 못다는데 왜 그러냐. 몸이 안 좋아질 거야. 어깨가 시작하면 빠지는 거야. 수술해도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만뒀어. 그 어머니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빡빡 우기더라고. 결국에는 어깨. 뭐야 이거. 조금만. 어. 탈구이 너무 심하면 시작하면 빠지는 거야. 조금만 움직일 때 너무 심하게 빠지는 결국에는 그만뒀다고요. 그 어머니한테 짜증 냈었다니까. 이유를 모르겠대. 열심히 성격적으로 잘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됐어. 안 된다고. 내 몸이 안 좋아진다고 그랬거든. 지금. 원래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좀 나중에 찾아오면 잘 봐주세요. 사람들. 네. 그렇게 해야돼요. 이게 왜냐면은 피어나는 꽃이잖아. 새싹이잖아. 그래서 그 가리비를 되게 잘해야돼. 이런 경우가 있다. 아들내미 이걸 하고 싶은데 어머니 이걸 끝까지 가라 그래. 절대 그 정보 못 살려. 막 생각을 해봐. 작가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부모님이 이걸 하라 그랬어. 되게 그것까지 할 수 있다 생각해? 솔직히. 학교는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학교는 그렇지. 결국에는 졸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전공 안 살려. 거의 95%가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가 바뀌잖아. 그러면은 나이가 어쨌든 어리지만 존중도 해줘야 돼. 왜? 나는 가고 싶은데 어거질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대학교를 중간에 포기한댄까 그 깔을 나도 전공 살리는 사람이 거의 많지가 않아. 작가는 주위에 대학교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냐. 전공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거의 못살. 왜? 하고 싶지 않은데 어거질하는 거 중간에 이런 경우도 많아. 대학교를 그만두는데 깔을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어거질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했잖아. 그래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들의 그걸 알아들이셔야 돼. 아들이 자신감이 없고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세월 낭비에 돈 낭비를 했어. 근데 하고 싶지는 않아. 끝까지 하면 결국에는 진학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그 전공을 못살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옛날 때는 대학교 내면 카이스트나 서울대 내면 품풀거고 이랬잖아.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서울대하고 명문대 나오면 뭐해. 알바 뛰는 사람 택시 대리운전부 편의장 알바 뛰는 사람 그거 보니까 그렇네요. 프랜카드가 다 없어져. 옛날 얘기죠. 그거는요. 병호사 나오면 뭐해. 옛날 얘기지. 지금은 공무원 되면 프랜카드 걸리는 거 같아. 옛날 시그름도 이게 옛날 때는 그랬지만 봐봐. 내가 거길 내가 대학교를 나왔어. 근데 그 자리가 안 나왔다. 왜 대기업도 내가 왜냐면 인원 뽑는 양이 있을 거라고.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야. 난 분류 성적이 좋아하는데 집어넣는 거 안 돼. 인원수가 꽉 찬 거야. 그럼 그 사람 뭐하겠어. 탐 나왔잖아. 그거 옛날 얘기야. 그러니까 서울대 명문대 다 필요 없어. 근데 내가 왜냐면 대학교를 내가 만약에 식결해가지고 내가 뭐 땡땡때 대기업세를 집어넣었다. 근데 거기는 내가 만약에 500백개 안 뽑아. 지원을. 그밖에 안 해. 떨어졌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맞잖아. 옛날 얘기야 그거는. 난 그래요. 네. 이제 대학 진학과 진로 문제는 화국도 와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